Mnet 유닛 서바이벌 소년 24 바로 오늘 7팀 중 처음으로 유닛 전체가 탈락하는 1차 유닛전이 펼쳐집니다. 1차 유닛전의 평가는 관계 평가단의 점수로 탈락 유닛이 결정됩니다. 소년 24에서 선발하려고 하는 공연형 아이돌이라면 무대 위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얼만큼 사로잡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차 유닛전은 관객 투표 100%로 2차 유닛전은 소년들의 실력이 얼만큼 향상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마스터들이 점수와 관객 투표를 합산하는 점수로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년들을 만날 준비 되셨나요? 유닛 서바이벌 소년 24의 단장과 마스터 군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혜성 이민우 단장과 전봉진 하위도 가스코 마스터입니다. 그럼 유닛 서바이벌 소년 24 1차 유닛전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대는 유닛 그린입니다. 유닛 그린에게 투표해 주세요. 투표를 마감합니다.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257점입니다. 257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닛이 유닛 그린의 257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유닛 그린은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유닛 그린은 탈락 후보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두 번째 무대는 유닛 스타입니다. 유닛 스카이 유닛 스카이 유닛 스카이 유닛 스카이는 어떤 무대를 준비했나요? 저희는 위너 선배님의 센체라는 노래를 어쿠스틱 장르와 믹스 매치해서 공연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유닛 스카이의 무대 보겠습니다. 유닛 스카이에게 투표해 주세요. 상민이가 많이 부담이 됐나 봐. 표정이 굳었어. 이 여섯 명 중에 제일 못했어요. 아쉬웠어. 유닛 서바이벌 소년 24. 1차 유닛전. 두 팀 중 탈락 위기에 놓인 유닛은 어떤 팀일까요? 뮤지컬 장르를 결합해 다이나믹하게 보여준 유닛 그린 일찍.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센치한 남자를 표현한 유닛 스카 일찍. 무대를 먼저 마친 그린의 점수는 257점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준 두 유닛 중 살아남게 될 팀은. 이거 진짜.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돼서 줄 건 8approche 성공. Teo Loewsen times Y fibre knew it's not unusual. 진짜 너무 잘했어요 잘한다는 설밖에 안다 리더가 바뀌면서 이렇게 잘한 거는 진석 군이 리더가 부담감을 내려놓으면서 뭔가 더 힘을 보태주면서 더 좋아질 수 있지 투표를 마감합니다 1차 유닛전 유닛 스카이의 점수는 결과를 공개해 주세요 무조건 허리였죠 허리 유닛이 있네 한 번 더 입자 주심 나오면 좋겠다 넘사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결과를 공개해 주세요 대박 공개해 주세요 지금 보라고 막 그랬더니 딱 봤더니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게 우리 점수가 맞나? 고장난 줄 알았어요 안도감? 아 우리가 집에 가지 않겠구나 대결에서 살아남은 팀은 유닛 옐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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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무대는 유닛 블루의 무대입니다 유대입니다. 블루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유닛블루입니다. 연장하겠습니다. 유닛블루에게 투표해주세요. 투표를 마감합니다. 그럼 현재 탈락 위기인 유닛 스카이는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1차 유닛전 현재 최화위 유닛 스카이의 점수는 251점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준 두 유닛 중 살아남게 될 팀은 목이 자꾸 타들어가고 입이 자꾸 마르고 긴장 너무 많이 했어요. 와 장난 아니겠구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어떡하지? 결과를 공개해주세요. 대결에서 살아남은 팀은 유닛 블루입니다. 이번 무대는 유닛 화이트입니다. 유닛 화이트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나요? 그럼 유닛 화이트에게 투표해주세요. 스카이가 부활하면 지옥에서 건져진 거야. 지금 자기 기분이. 야 이거 긴장된다. 두 팀 중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될 팀은 우리는 탈락이겠구나.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결과를 공개해주세요. 무사히 운영하는 팀은 유닛 화이트의 연기를 결합해주세요. 서호의 연기 심장 유닛 화이트의 연기 살아남게 될 팀은 결과를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대결에서 살아남은 팀은 유닛 화이트입니다 유닛 레드에게 투표해주세요 거의 스카이는 망연자실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마리를 못찾고 있는가요 상민이가 리더로서 리더로서 자리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서 세 팀과의 대결이 지났지만 아직 탈락후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탈락을 하게 된다면 수빈 수선을 탈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탈락은 탈락은 EXCUSE 탈락은 없어요 결과를 공개해 주세요 대결에서 살아남은 팀은 유닛 대결에서 살아남은 팀은 유닛 스카이입니다 스카이입니다 유닛 퍼플에게 투표해 주세요 투표를 마감합니다 두 팀 중 한 팀은 멤버 전원이 탈락하게 됩니다 오늘 무대를 끝으로 소년 24의 무대를 떠나게 될 유닛은 과연 어떤 팀일까요? 누군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게 저일 수도 있고 레드 팀일 수도 있는 건데 연습한지도 알고 하는 친구들을 근데 또 마음은 이기고 싶고 이런 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현재 유닛 레드의 점수는 확실히 무대에서 단점을 보완하긴 했는데 레드 갑자기 벼락 끝에 섰으니까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결과를 공개해 주세요 워우 워우 소년 24 첫번째 탈락팀은 탈락팀은 유닛 퍼플입니다 퍼플입니다